3B. In the bag. In the bag. ㄹ 해주세요. ㄹ. 그래 그래. 그거야. 그거. 길게 안해야지 하고 back 하고 끝내버리면 안되네 back으로 끝내버리면 안되네 in the bag better much better 바로 그거야 완전 원어민 in the bag 네 얼굴은 안나오지만 너의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다 저렇게 순식간에 원어민이 되다냐고 굉장히 놀랄거야 ok next one for a wh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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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why? 미국에서는 거의 공통적으로 H 탈락이 일어난다는거 for a wh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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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a while. Next one. I went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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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ndard English grammar. I went home. I went home. T 걸리면서 그 다음 단계에서는 I went home. I went home. 그러나 다시 미식영어 다 그런거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지방에서 T 마저 먹게되면 NT 에서 T 탈락이 나타나면서 TH 다 탈락되고 I went home. I went home. 자 그러면 세가지로 다시 정리하면 I went home. I went home. I went home. 둘. 가장 많은 빈뜨로 나타나는 형태는 I went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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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놈이 된다. 외놈이 갑자기 나타나. 자 요게. 또 하나. 키포조에. 도와줘요. 에어 로그어 도와줘요. 해외 보다 I don't know. He's the boss. We cleaned up. In the bag, for a while, I went home. I went home, I went home, we don't care, we don't care, we don't care, we don't care. Okay. Very well done. Next one. The next one. It's in. First one. It's in. March. It's in. It's in. It's in. March. It's in. March. It's in. March.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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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in. It's in. M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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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마이클 카이크 마이클 카이크 다음은 마이클 카이크 포갓 하시면 안됩니다 포갓 아닙니다 포갓 포갓 아직까지나 포다 포 자 우리가 이 포는 그 우리가 자 가죽 가죽 영어로 뭐라고 하지? 가죽 영어로? 뭐더라? 래더 잘했는데 두가지가 있습니다 상품으로서의 가죽은 래더인데 상품화 되지 못한 하지만 바로 뭔가 동물을 잡아가지고 바로 된 그런 벗긴 직후 상태는 보통 4라고 그래 4 4 그런데 재밌는거는 FUR이니까 그거는 사람들이 4라고 생각하는데 FUR 들어간거는 4라고 4라고 읽어야 된다는 엄청난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거든 아니야 철자를 그대로 읽어야 된다는 생각을 한글 같이 영어로 생각하기 때문에 영어는 모음을 모음이 정해진 형태가 없지 사실은 강색 따라 마음대로 바뀌고 모음을 글자 그대로 읽지 않는다 라는거를 전제로 하면은 사실은 FUR 들어가는 것들은 FUR 이나 FUR 이나 읽히는거는 거의 똑같아 4야 4 옳라이? 네 그 포인트죠 잊지마세요 그래서 He forgot I forgot He forgot He forgot He forgot Next one Take a bath Take a bath Take a bath Take a bath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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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ke a bath Take a bath 그니까 S를 한국어 S가 아니라 S를 만들어주고 가는데 이걸로 혀로 S를 만들어봐 S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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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SS 자 어느 발음이 뭔가 좀 다른 상인데 어디까지 요번에는 계속 안 맞고 있었냐면은 B 사운드입니다. 의외로. B 사운드 의외로 잘 안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 한국어 배스, 배가, 한국어 배 뒤에는 잘했는데 앞에 배스 하고 지나거든요. 사실은 때, TAKE A BASS TAKE A BASS 훨씬 더 그 입술 전체에서 공기를 다 뿜어주면서 좀 영어는 모자라 우리의 기준에 생각하면은 좀 정신줄 놓은 발음들이 되게 많아. 근데 우리는 한국인들은 한국어 발음에 절제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스꽝스러운 것들 입술을 많이 움직이는 것들을 최대한 배제하고 절제를 하고 절제라는게 뭐야? 심하게 안 움직이고 조금만 움직이면 치운다는 거잖아. 이해 됩니까? 네. 그 절제를 버리고 정신을 해방시키고 정신줄 놓으시고 막 발음하세요. 막. 어. 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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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고 합시다. 지금 일부러 강세를 어느쪽에도 안줬는데 So good 했다고 합시다. 강세 어디 걸릴까? 진짜 강세는. 둘 다 강세 뭐 엄밀한 의미에서 받긴 받지만은 둘 중에 대강세는 어디 걸릴까? So good. So. 하나씩 할게요. So good. 자 어디 걸릴까요? Good. 굿이죠. So good.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오바 해가지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패턴 아니라는 거죠. So good. 이렇게 한답니다. OK? So good. 자 여기서 too late 설명으로 오는데요. To와 so는 문장 성분과 역할, 위치가 같습니다. 의미는 다를 수 있어요. 구조가 같다고요. 뼈대가 같습니다. to는 좀 지나친거죠. So와 to는 위치관계가 같다. 정리됐습니까? 그래서 so adjective, two adjective. 패턴도 같고 강세도 같다. OK? 지금 motivo인 줄 너의 수저. 그니까요母 leaving, 너무, tried to have to leave. 네. So good. So good. Too late. Too late. Too late. Too late. We're too late. We're too late. We're too late. We're too late. Next one. I love you. 원래는 가장 많은 패턴은 I LOVE YOU 입니다. I LOVE YOU가 일반적인 패턴이구요. 평소문에 가까운데요. I LOVE YOU는 Love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Love에 포커스에 맞춰 있다는 것은 조금 더 진지한 어투가 되겠습니다. U의 강세가 있다는 것은 Love의 비중이 아니라 U죠. 너와 인간관계 목적에 친밀한 친밀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 대화가 되겠습니다. I LOVE YOU. I LOVE YOU. 친밀도를 올리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이거 옛날에 I LOVE YOU 인형이 많이 있었죠. 뭐 누르면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딱 그 톤이 이 톤하고 같습니다. 시작할게요. 조금 배웁시다. I LOV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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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